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새란 유인균 땅으로 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황새란 유인균 흙으로 라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다 흙을 어떻게 발효를 하고 흙에다가 미생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그게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로 인해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 입점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걸 주제로 보통 말씀을 드리고 땅으로 이렇게 제가 요에 걸었을 때는 우리들의 일상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다. 기업도 지금 감축을 하고 있다. 심지어 30대, 40대도 희망퇴직,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사실은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해가지고 불안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땅으로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불안들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건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흙으로는 농사하고 관계된 거, 땅으로는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이나 제 약이나 다 우리 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어쩌든 행복하게,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사람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뭘 하냐. 농사 절대 기농 먼저 하지마, 땅 먼저 사지마, 시골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왕창 하지마. 그 대신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단독주택에 살면 옥상에서 안 그러면 이제 집 근처, 여러분들이 사는 곳 근처에 보면 이제 농지연행에서 땅을 빌려줍니다. 보통 한 100평, 200평 빌리는데 1년에 빌리는 값이 1년에 10만 원, 20만 원 이러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평이나 200평 정도를 여러분들이 농지연행에서 빌려가지고 농사를 한 몇 년 해보고 정말로 좋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법격적으로 해라 하는 이제 하나의 주제. 이제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이제 기농, 기촌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농, 기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시골에 살 집이 있어야 되죠. 집 지어면 땅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집 한번 지어보십시오. 아무리 못해도 한 1억 정도 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에서야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아파트 30평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 살지만 시골에서 30평 하면 마당이 30평이에요. 마당이 그래서 집을 짓다 보면 이제 조금 욕심이 납니다. 이렇게도 짓고 싶고 저렇게도 짓고 싶고 또 이청도 올리고 싶고 뭐 이렇게 베란다도 만들고 싶고 뭐 하여간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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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건축비가 1억 이상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니까 월급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이제 돈벌이가 당장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해야 되죠. 그럼 농사하려고 그러면 땅을 갖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했듯이 100평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라는 거는 이제 원래 1년 벌이잖아요. 한 번 뭐 시작하게 되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야지 이제 1년 전체적으로 벌이해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받고 이제 월급인데 농사는 1년 단위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을 먹고 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땅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이제 한 천평이 될 수도 있고 2천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 땅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까지 가서 기농기촌까지 해가지고 땅을 나무 땅을 빌릴 일은 없죠. 그걸 샀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농기촌 했다고 그러면 또 대출이자가 좀 싸요. 땅을 또 담보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좀 싸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비싼 이자를 썼는데 시골에서는 싼 이자다 그거에요. 에라 모르겠다. 한 달로 따져보니까 이게 뭐 이자가 한 몇 시만은 안 돼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 잘 할 것 같죠? 절대 잘 못합니다. 가게 되면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어떤 공간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내가 농사 같은 거 한 번 부모님 하는 거 좀 봤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어디여서 교육을 받았다. 그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시시각각 바뀝니다. 작년하고 올해 바뀝니다. 심지어는 뭐 이거 하루하루 날짜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어릴 때 그 기억을 가지고 한데 해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이런 이제 그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착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천평, 이천평을 이 손으로 깽지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계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당장 기계 살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이런 데 가서 빌려야 되는데 이 농사는 떼라고 그러거든요. 떼가 있어야 돼요. 식뿔일 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풀벨 떼가 있고 그 다음에 거둘 추수할 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떼라는 게 보통 한 달 뭐 이렇게 전후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계를 필요할 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를 빌린 데 해도 그거 가면 이제 좀 싸게 빌려주죠. 굉장히 싸게 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깎아 잘못하면 그 떼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위험요소죠.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 빌리고 저거 빌리고 이제 돈을 다 주고 빌리며 뒤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농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 손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시골에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60대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젊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주변에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일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 뭐 이거 좀 해달라 이거 좀 옮기달라 이거 하면 여러분도 오히려 일을 일소를 도와줘야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뭐 쪽 한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시골에 되게 많죠. 저는 저번에 이제 어디 시골에 뭐 할 때 이렇게 가봤거든요. 제가 올림픽 하는 줄 알았습니다. 피부색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그다음에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해가지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올림픽 축제인가 할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아요. 시골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실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도와줍니까? 그렇죠. 일당 때문에 돈 도와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돈 꼬박꼬박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냥 또 일 부탁할 수가 없죠. 참도 미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심도 미겨야 되죠. 또 뭐 하다 보면 그것도 몇만 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일이 억수로 많을 때 있잖아요. 일이 굉장히 많고 막 할 때는 여러분만 일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일이 많아요. 다른 농사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15만 원 준다고 옵니까? 안 옵니다.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 원을 올리지면 저쪽에서 2만 원을 올리지면 됩니다. 왜? 사람이 귀하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귀하니까 일할 사람이 귀해요. 그러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 다 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는 건지 외국인 먹이 사리려고 농사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농사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기농기초를 해가지고 그 사정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인식해라.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다음에 옥상에서 아니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근교에서 땅을 100평, 200평 편리가 좀 인식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럼 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5년 뒤를 한번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없죠.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5년 뒤를 예측을 딱 하면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첫째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왜? 아파트 베란다에서 농사 짓는데 투자할 게 뭐 있어요. 기끗하면 뭐 헉하고 시앗하고 이거 패는 거 하고 해봤자 돈 얼마 들겠어요. 투자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일이 안 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거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망할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좀 더 용기를 내서 농지은행을 100평이나 200평을 빌렸습니다. 100평, 200평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한테 야, 오늘 시골 가서 내일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이거 소화하고 나면 너 좀 나눠줄게. 그러면 오늘 내 저녁에 끝나고 난 뒤에 술 한잔 사줄게. 이러면 여러분 친구가 그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안 주도 돼요. 안 주도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데려가서 일시키는 거예요. 저녁에 그냥 와가지고 술 한잔 사주면 되는 거죠. 돈 다 안 들어요. 그리고 100평이니까 둘이서 사부작 사부작 하면 돼요. 농기기 없어도 됩니다. 수학하고 친구하고 나나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싫다고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한 3년, 4년 해보니까 아, 이거 좀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평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저쪽에 땅에 누가 한 200평 또 농지 연행에 또 있답니다. 또 그것도 임대합니다. 그거 임대해봤자 돈 얼마입니까? 결국 1년 사용료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친구를 한 몇 명 더 끌어들여요. 친구만 끌어들인 게 아니고 그 와이프까지 끌어들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이쪽에 해 하면 우리 이쪽에는 너는 콩 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김장할 때 배추 심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자 이러면 친구가 와서 다 몸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배추로 주면 되거든요. 콩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충해가 오고 가뭄이 오고 뭐 어쩌고 해봤자 그냥 돈 다 날려봤자 얼마나 날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골프 치고 뭐 치고 뭐 치고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말에 그거 가가지고 농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5년 정도 농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재미가 나요. 아, 농사 이거 재밌구나. 계속 성공만 했거든요. 두 번째 농사하고 나면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끼리 다 나눠 먹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눠 먹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된장도 담고 내가 농사한 거 가지고 김장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듯하죠. 돈 안 나간 것도 물론 기분 좋지만 내가 한 걸 가지고 농사를, 김장을 하고 하니까 뿌듯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긍정의 에너지들 긍정의 힘들이 막 생깁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만만합니다. 5년 뒤에. 근데 아까 여기서 집 하나 짓는다고 1억 돈 들어갔죠. 땅 산다고 또 1억 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도 한 아무래도 천평만 하면 충분할 텐데 옆에 또 누가 사라고 막 찝찝거려요. 그래야 2천평을 샀어요. 2천평 사면 여러분들 농사하는데 시큼합니다. 저도 시골에 가서 누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하는 척 했는데 열평 했거든요. 열평 했는데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그냥 손발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았으면 잊자서 나오고 잊자서 나오고 또 잡초라는 게 이 잡초가 넘어가나가지고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뿌렸거든요. 농약을. 근데 뿌리고 다음번에 오니까 물론 그거는 없어졌어요. 뿌린 잡초는 없어졌는데 그 밑에 또 다른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뿌리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오니까 또 그 밑에 또 다른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약 파는 데 가서 물어봤었습니다. 이 잡초 이걸 아무리 뿌려도 떠올르고 떠올르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세상에 잡초를 이기는 농약은 없다고 합니다. 잡초를 이기는 농약이 없대요. 근데 왜 내가 뿌려 잡초를 이기는 농약이 없답니다. 세상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해도 잡초를 이긴다는 거는 저는 뭐 아니 농사를 하는 건지 뭐 잡초하고 전열하는 건지 열평 가지고 했는데도 도저히 저는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내 파트리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1,000평 2,000평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농기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빌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빌립니다. 그러면 안 빌리고 다른 사람 거 쓰려고 하면 돈 줘야 돼요. 그럼 그 돈 나가죠. 그 다음에 일손 여러분이 일손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럼 웃돈 줘야 되거든요. 돈 준다고 사람들이 착착 오는 게 아니고 돈 받고 돈 받고 일할 사람도 시골에서는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웃돈 또 줘야 돼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뭐 이거 다 해버리고 또 일손 못 구하게 되면 농사는 때를 놓친다 그러죠. 때를 놓치고 나면 이거는 뭐 그 피해가 한 해 농사를 망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정도를 농사 첫 해 하면 어쩌다가 조금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 할 때는 옆에서 농업기술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라고 으쌰으쌰 가르쳐주죠. 처음에는 어째어째 여러분들이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 뭐 이러는데 그 다음에도 잘 되라는 보장이 없죠. 첫 해 잘 됐다고 그 다음에 잘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3년 농사 했는데 그 중에 한 해 정도를 만약에 망쳤다 안 됐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습니다. 이자는 여러분들 아까 돈 같은 게 돈을 쌓아놓고 농사를 하면 모를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시골 갈 때 모아놓은 그 돈 3년이면 바닥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사가 제대로 한 해 정도만 안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여러분한테는 그전에는 이거 1억 빌렸는데 2, 30만 원인데 한 달에 월 이자 2, 30만 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수익이 안 들어오면서 이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긴장이 됩니다. 시골에 마음 편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더 그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만약에 한 해 아니고 두 해 정도가 만약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 만약에 5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두 해 정도가 안 됐다 그러면 5년 뒤에는 본전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골에 농사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나 농사가 정말 좋아. 떼돈 벌었어. 농사를 하니까 정말 돈이 돼. 이런 사람 유튜브에만 나옵니다. 유튜브에만 돈이 됐다. 그것도 돈 됐을 때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농사를 하는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돈이 될 수는 없죠. 그중에 5년 동안 한 해 한 두 해 정도만 망쳐도 앞에 벌어놓은 거 다 꽃감 빼고 다 배붙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뒤에는 완전히 시골이 악몽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될 가능성이 많죠.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자기 땅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손해를 안 봅니다. 먹고 살 만큼은 돼요. 그런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안 해보다가 어디서 교육 조금 받고 아니면 주위에서 급여하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위험 부담이 한 그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5년을 농사했을 때 뒤에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시골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도 그러니까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농사해가지고 저기 억수로 돈 많이 벌었다. 별로 저는 별로가 아니고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거의 그러면 겨우겨우 먹고 살 것 같으면 아니 그냥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서 왜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농사일이라는 게 수월일 것 같은데 해본 사람들은 전 열평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5년 뒤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그리고 잘됐을 때는 잘될 확률은 50% 정도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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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거의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훨씬 자신감과 또 긍정적인 이런 걸 안고 있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생긴 거죠. 노하우도 또 생긴 겁니다. 자 그럼 너희 한 번 더 농사 한 번 더 해봐봐 이러면 이 사람이 할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5년 동안 홀리났거든요. 시급했습니다.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너희 한 번 농사 한 번 이렇게 해볼래 하면 이 사람은 하죠. 왜냐하면 5년 동안 나름대로 좋은 걸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은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5년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 번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장 한 번 털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죠. 70, 80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고 처음부터 왕창 돈 빌리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 하고 요렇게 5년 동안 사부작 사부작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판매망도 구축을 하고 어느 정도 농사의 노하우도 짓고 위험부담도 훨씬 안 가지면서 요렇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요게 좋겠습니까 요게 좋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쪽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기술도 좋고 노후 기술도 좋고 돈 자본도 억수로 많고 시골에 부모님이 땅을 갖다가 몇만평 물려준 것도 있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가진 자본이 회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대출까지 안고 시골에 가게 되면 위험부담이 거의 50% 이상 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가 죽어버리면 일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하다 보니까 일이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고 요거는 조마조마할 게 없어요. 왜? 날려봤자 몇 푼 안 되는 거죠. 날려봤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앞으로 계속 주장하는 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위험부담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부작 사부작 몸이 모르게 땅이 모르게 흙이 모르게 여러분이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사부작 사부작 가자.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빙그레 웃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여기로 가면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완전히 사생결단 하듯이 그렇게 하면 물론 용기가 좋죠. 사생결단 하듯이 이렇게 하면 용기는 좋은데 만약 혹시나 천여나 만약 잘 안됐다 이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근처에 농지원행 이런 땅 같은 거 빌려가지고 사부작 사부작 하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은 내 친구 꼬셔가지고 주변 사람은 저녁에 술 한잔 사줄게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일꾼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나는 거 좀 잘해가지고 너 집사람 갖다줘 콩도 갖다주고 배추도 갖다주고 파도 갖다주고 이러면 아니 집사람이 다음번에는 부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친구도 오고 또 친구 따라 부인도 오죠. 그러면 이 농사일이라는 거는 남자가 할 일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들이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하는 건 이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버쩍버쩍 들고 하는 남자들이 잘하죠. 그러면 이제 부부가 집사람도 부부 데려오는데 여러분도도 와이프가 안 데려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일꾼이 어떻게 됩니까?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또 옆에 친구 또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아니 그냥 부부 또 동반하면 일꾼이 6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꾼을 살살살 느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땅이야 뭐 자꾸 빌리면 되는 거고 또 시골에는요. 또 시골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땅이 있어도 농사를 다 못해요. 그리고 이 앞에 좀 해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땅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뭐 500평 있다 800평 있다 그러면 할머니 이거 제가 농사해가지고 할머니한테 1년에 몇 프로 줄게요. 수확해가지고 이 땅은 제가 농사하고 수확해서 몇 프로 줄게요. 이 땅 내가 쓸게요. 이렇게 빌리면 됩니다. 옛날에는 지주가 지주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가 많이 묻고 일하는 사람들은 소장인들한테 쪼바밖에 안 줬잖아요. 요즘 거꾸로 됐습니다. 시골에 땅 주인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70살, 80살 된 사람들입니다. 70살은 오히려 그냥 어린 동생이에요. 80, 90 이래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에 일을 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조금씩 해요. 자기 집하고 가까운데 그런 데 조금 자기 물고정도 하지 저쪽의 산기승 밑에 언덕 밑에 이런 거는 할 수도 없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땅들은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부부 친구 1명 2명 3명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부부 5명 이면 일할 사람이 10명 이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하다 보면 그런 땅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또 할머니들은 심심하잖아요. 그럼 갈 때 맛있는 거 사들고 가가지고 이바구도 하고 그 집에서 놀고 하면 여러분을 자식처럼 여러분을 손주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 해가지고 나한테 한 2, 30% 주고 수확하면 2, 30% 주고 너가 그냥 해먹어. 저는 해먹는다는 게 뭔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너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해서 먹고 나한테는 조금만 줘. 그러면 할머니가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나 딸들한테도 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 하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화학비로 쓰고 농약 쓰고 뭐 어쩌고 이러면 일타당치입니다. 그러니까 농약 안 쓰고 화학비로 농약 안 쓰고 화학비로 안 쓰고 이렇게 하려니까 결국 미생물농법을 해야 되니까 미생물농법 이 유인균이라는 게 뭔가 하니 유익한 인체균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이 미생물 이건 분말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걸 물에 딱 넣으면 미생물이 확 이렇게 풀어지면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로 우리가 농사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농약 쓰고 이런 것보다는 월등하게 좀 좋죠. 물론 수확이야 좀 적게 되겠죠. 화학비로 뿌리면 확확확하게 자라나니까 좋죠. 농약 뿌리면 뭐 그냥 벌레고 다 없어지니까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안 된다. 그래야 수확이 조금 적고 벌레가 조금 생기고 배추 같은데 벌레가 좀 묵고 해도 원래 벌레는요. 맛있는 거를 먹지 맛없는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조금 조금 먹으면 그게 진짜로 유기농이에요. 왜 농약 안 뿌리고 제초제 안 뿌리고 화학비로 안 쓰고 이랬으니까 벌레가 먹는 거죠. 거기다가 막 녹약 쓰고 제초제 쓰고 이러면 벌레가 없죠.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모양도 글쌓합니다. 근데 실제 먹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런 맛이 아니죠. 속이 좀 진국 그런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벌레 먹고 우중충하고 그런 게 사실은 좋은 농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했죠. 사보자 사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왕창 돈 들이고 대출을 해서 시골에서 사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폼을 나요. 왕창 돈 들여서 글쌓하게 해놓으니까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사람은 자신감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은 거고 이 사람은 5년 뒤에 굉장한 리스크 오히려 부담 또 빚 이런 걸 해서 허덕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 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